자, 우리 표시된대세요. 표시된대요. 앞쪽으로 이제 앞에서 앞쪽으로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 오른쪽으로. 아, 왼쪽으로. 한 번만. 왼쪽으로. 안녕하세요. PSI입니다. 잘 받습니다. 자, 우리 손 인사할까요? 손 인사. 네. 자, 시선 오른쪽이에요. 시선 오른쪽. 네. 화이팅! 화이팅! 자, 시선 왼쪽. 자, 정경 보고 핫할게요. 핫팀. 자, 우리 꼰빵팀 하세요. 자, 볼꼭을 해주세요. 볼꼭. 볼꼭이 무적이야, 볼꼭. 저희 언니들이 잘 몰랐으면 합니다. 자, 포인트하고 동작해주세요. 포인트하고 동작. 포인트하고 동작. 빨리. 자, 우리 걸크러쉬 갑시다. 걸크러쉬. 이번엔 청순 갈까요? 청순. Denmark. 카드가 나왔네요. 마assembvasvas. 남은거 나와주세요. 추석이니까 우리 토끼 갑시다. 토끼. 우리 KS사 팬들한테 이성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친구들, 즐거운 상가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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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